어 이제 합정력 다 와가 어 이제 내려 이따 봐 밤길 많이 무서우시죠? 뿌리기만 하면 바로 고통 줄 수 있는 치안 패치 스프레이 파입니다 많이 아프시다고요? 어떤 고통도 유쾌하게 해주는 유쾌 스프레이 파입니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네가 누군지 알아? 신입 사원들 회식 자리에서 누가 고통스럽게 했게 그 와중에 부장님만 누가 유쾌하게 했게 유쾌하던 부장님 사장님 오시면 누가 고통스럽게 했게 회식하던 마장동 소고기 누가 유쾌하게 했게 뭔 소리야? 됐고 이 사람한테 동시에 써서 유쾌해지면 너 내려 콜 내리는 거 받고 이 사람 고통스러워진다 해 내 최신식 스마트워치 건다 최신식이 아닌데 뭐 이거 콜 그 스마트워치 받고 내 차 스마트키 건다 차가 있는데 지하철을 왜 탔어 콜 스마트키 받고 나 목숨까지 건다 아유 뭘 그런 걸로 걸어 이 사람한테 우리 목숨 달린 거야 하나 둘 셋 머리 감싸지고 아파한다 육향에 웃는 거네 가슴 부여집고 아파하네 유쾌하게 장난치는 거잖아 저기요 죄송한데 팔 좀 잡아주세요 발 빠져서 고통스러워한다 아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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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아